네 SF9의 빙고라이브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애초에 되게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끝나면 그럼 집에 가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빙고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트라우마로 돌아온 SF9 다원입니다 이 새끼가 트라우마 홍보하러 왔어요 빙고라이브에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저는 제 별명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데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거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이게 꼭 정답보다는 나만의 뜻을 갖고 길을 걸어가면 답이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 근데 일단 다 네 줄은 해야 좋은 거 같던데 근데 이게 네 줄을 하겠습니다 네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그냥 선택하면 되죠 저는 가부터 할게요 이 새끼가의 가부터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화보 화보? 화보를 댄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땡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세요 이거 해주고 가보세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아예 초에 되게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 그러면 어 저 하트로 가볼게요 하트로 체리? 이거 카드캡터 체리 개치미 개치유 개치 숨바꼭질은 그만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어 숨바꼭질은 그만 그만 이거 맞아요? 댄스가 당황스럽네요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타입이라서 근데 이런 거에 나가면 돼요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오늘 갈게요 얘기 주제 뭐 약간 서브젝트를 주시면 그거에 관련돼 뭐 요소수라던가 요즘에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이거 근데 제가 재미를 들었으니까 합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기관리 어 와 아니 자기관리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지? 나만의 뜻을 갖고 길을 걸어가면 답이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 하루 한번 가볼게요 치유아빠 아빠 힘내세요 치유아빠가 있잖아요 치유아빠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치유아빠입니다 이거 치유가 인간이에요 사실은 맞나요? 노란색 심슨 같은 경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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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팟빵 아 잠시만 근데 아 대각선을 건들면 안 됐네 네 아니 저 러 갈게요 러 러시아 뭐 이런 거 헬스 한 번 더 나에게 질품 같은 용기를 질품가도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인데요 레슬링 하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헬스가 불가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요즘에 피트리스 산업이 굉장히 대안에 화살하게 진행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몸을 보호하고 가다듬 수는 없잖아요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컨셉 잡았거든요 그 주제 나오면 썰전처럼 제가 그냥 아는 정보들 다 한번 털어볼게요 댄스 굿가잇 땅땅 굿가잇 두두둥 굿가잇 빳 빳 에 에 착 착 착 착 착 노래를 전혀 안 부르신 착 깔아주실 거잖아요 원래 카운터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저희 연습할 때 첫 1위를 안겨드린 노래가 굿 가이예요. 판타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노래일 텐데 SF9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지니에서도 SF9의 노래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퐁 가면 한 줄 나오잖아요.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아 이거랑 이게 있네. 홍! 홍이 중요하네요. 홍 끝나면 좀 집에 가요. 홍 갑니다. 바나나! 반!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나나나나나 차차! 이거 노래 아세요? 바나나 차차 이거 뽀로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바나나! 네, 그거 맞아요. 아, 이런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하루에 바나나 두 개면 저희 몸에 되어 있던 이런 염분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을 배출하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바나나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이거 솔지 성공! 빙고 한 줄 완성! 왓 갈게요 왓! 왓 갈게요 왓! 알바생!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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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마지막에 CM송에 나올 거예요 아마. 아르바이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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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럼 헤어질 때 바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의 중요성이거든요.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오늘 일하러 나왔을 때도 처음에 인사를 얼마나 잘하고 반갑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각한 내 이미지가 달라지고 저도 인사 안 받아줬던 분들 다 기억하거든요. 저 속상해요. 서운했어요. 이 갈게요. 이게 뭐지?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섹시하고 귀여운 노래?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어때요? 이런 거 어때?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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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섹시한데 귀여운 기도 한 거지 네네 빈 거가 안 나와요. 그쵸 그쵸 아 네 좋아요. 우리를 이제 웃겨주셔야 돼요. 웃기라고요? 네. 광대처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웃겼다! 지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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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알바생 레스토랑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 SF9 굿 가이 Cuz I'm good 굿 몬스텍스 선배님들 판타지아 하겠습니다. I'm gonna feel song for real 그래 우리가 만드는 hop hop you're always a kill 왜 레스토랑에서는 약간 변주곡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것보다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그 순간을 더 약간 격렬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약간 성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빙고 완성! 뭐 하나 더 들을 수 있는데 저 그럼 이거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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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를 제가 광대노름을 한번 오늘 여기서 한번 펼쳐볼까요? 광대노름이요. 바로 광대노름 가겠습니다. 광대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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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남의 웃음 그런 개그코드를 너무 그렇게 혐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포인트가 다른 건데 어? 웃었다고 약간 어? 지금 웃었네?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사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였지? 아 이거예요. 왜냐하면 광대노름 너무 어려워 아니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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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me And then you touch m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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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2000년대 X세대들은 이제 순풍산부니까 보던 세대들은 잘 알거든요. Satisfaction 아시죠? 그거 깔아주세요. 와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요. 쓰리 빙고예요. 삼빙고 우 하면요? 우 제가 오케이 우 갑니다. 우 빙수 아 빙수야 파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아 아 아 아 아파 빙수 는 댄스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빙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빙수는 이제 액체로 되다 보니까 체내의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방이나 당으로 이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빙수는 이제 몸을 관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노래는 윤종신 선배님의 핫 빙수입니다. 너무 많은데 목표 한 발을 저는 이뤘습니다. 네 줄 빙고 완성 오늘 빙고 라이브 또 이렇게 재밌게 해봤는데요. 굉장히 또 빙고를 오랜만에 해봐서 그런지 제가 또 감을 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약간 센텐스 같은 건 저한테 뭔가 아이디 알려주세요. 다시는 빙고를 못 해버리게 제가 주제를 적어드릴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지도 못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멤버들이나 같이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SF9 트라우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원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로 돌아왔고요. 트라우마로 시작해서 트라우마로 끝나는 노래인데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겠다는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트라우마 있으시죠? 트라우마 트라우마입니다. 정말 트라우마로 돌아온 트라우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트라우마가 정말 있으시다면 이번 노래 트라우마로 한번 깔끔하게 잊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로는 이제 시나리오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SF9의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노래가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R&B스러운 그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노래고요. 트라우마도 또한 같습니다. SF9의 트라우마 이번에는 좀 더 감각적이고 좀 더 다크하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약간 템포나 이런 느낌들 자체가 좀 더 완성된 성심의를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SF9의 트라우마 트라우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트라우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트라우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